잠깐만 첫 번째 김 씨 뭐 김조한 씨 이게 뭐야? 아 이분들이 리메이크를 이 노래를 리메이크를 아 이 노래를 했어요? 예예예 아아 자 서수삼 선배님 이건 뭐야 커피 에스프레소 머신 캡슐 에스프레소 I like Espresso 힌트 주세유 아 뭐야? 남자분들은 아셔야 돼요 이 선수가 피구조 정답 신지 씨가 정답을 외쳤습니다 하나 둘 셋 피구왕 통키 정답 나오세요 아침 해가 빛나는 끝이 없는 바닷가 맑은 공기 마시며 자 신나게 달려보자 너와 내 가슴 속에 가득 품은 큰 꿈은 세계 제일의 피구와 성공! 캡슐 에스프레소 머신 가져갑니다 축하합니다 이번엔 한영씨 뭐 하나 고르세요? 원애끼 로버트 청소기 어 원애끼 원애끼 원애끼가요? 원애끼 한 번 가져요 5시까지 다 갈아주는 기가 막힙니다 힌트! 주스! 잡으세요 어? 정답! 신지 신지 박진영 허니 박진영 허니 접근 좋아요 접근 좋아요 타임 타임 잠깐만요 저게 JYP란 얘기에요? 응 박진영 닮았잖아요 닮았잖아요 그치 닮았지 봐봐요 닮았대잖아요 자 남창혜 날 떠나지마 정답 아쉬운 말 아쉬워하지마 제발 날 떠나지마 내 사랑이 너의 오늘 길을 비춰줄거야 오늘도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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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이 뭐라 그랬어요 저 오베이비 뭐라 그랬어요 오베이비 오늘 돌아갔어 오늘도 오베이비가 정답이에요 2월 되는거야 원애끼도 자 이번엔 조세우씨가 하나 살경기 살경기 요거 자 갑니다 힌트 주세요 저게 뭐 잠깐만요 김수희씨가 조금 빨랐습니다 김수희씨가 정답을 외치고 싶었는데 김태우씨가 빨랐어요 미안합니다 김태우씨가 빨랐어요 개똥벌레 아니에요 마이크 세고 마이크 세고 날아봐 날아봐 헤이 헤이 하늘 높이 날아봐 호랑나비야 날아봐 구름 위로 숨어빠 정답 축하합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김치와 만두 갑니다 맛있죠 힌트 주세요 정답 정답 함뜨벨 내꺼 하자 내가 널 사랑해 오 내가 널 걱정해 오 내가 널 끝까지 지켜줄게 지켜줄게 책임질게 책임질 게 였는데 오늘 번외 게임 피터지겠는데 상품이 지금 너무 저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문 꺼서 한 번 가시죠 번외 게임 하죠 알겠어요? 번외 게임 가겠습니다 연예인 노래방 번외인데요 핸디 형 다리미 원에끼 김치와 만두 로봇청소기 루언 악세트 제가 탕팀에 몰아